히힛 히힛 형 1분 안에 멘토스 못 먹는 날인데 해봐? 에이 꼬미지 가볼게요 시작! 다음번엔 뭘로 할까요? 꼬미지 킹받는 간식 리뷰 하리보 하트모양 젤리 역시 하리보 맛있어 히힛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까말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닿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I say hi 오늘은 여친에게 구경 포도카드 줘보겠습니다 저기요 아 왔구나 셰프님 하이하이 또 왔네 오늘은 뭡니까? 오오오 오늘은 웰치스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야 셰프님 손길이 그죠? 5점 만점 중에 몇 점? 4.5 물 맞추기 웰엔 물 맞추기 아 물 맛이 다 똑같다 어떻게 맞추려는거야 첫번째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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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이건도 말고 말도 소용이 없어 확인해볼게 조선남자 대길이가 쌍둥이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들켰다 나 보여야겠다 나와라 보여드릴게요 한번쯤 뛰다가 오늘 며칠인지 까먹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때는 역시 탄력입니다 이 영상이 떡 쌓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고리즘은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내 영상 지금 요즘 쇼채 많이 보면 유튜브 패러리단이 영상에 얼굴 털어있다 그래서 물조는 노을전 느낌으로 리털을 주문해 사주 기도해 재발명 파이팅 283명 구독자 드라마 고맙습니다 제 1장은 쿠키다 밀가루가 없어서 감자 전분을 그릇진밀 붓고 더 진한 초코위에 안 따져서 반절했다고 붓고 롯데가 안 한 초콜릿 벗기고 반죽은 너무 부었고 들고 가서 전자레인지 다 끝났고 꺼내고 완성 살짝 벌어주고 반죽해 주다가 에어브라이 넣고 닦고 완성 형제 갔다 하면 괴상하다 이제 맛볼 그렇게 엮었네 난 학교에서 킹받게 하는 친구 유형 오늘 수업 끝났고 다들 고생했다 오쌤 왜? 분위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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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숙제 검사 해주세요 에이 에이 아니 뭐하는데 갑자기 분위기 내려 내려 하는데 매달 마지막 요일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병에 시달리고는 했다 결국 오늘도 역시 반복하고 난다 그것은 바로 오케이 다음 달부터 진짜 다이어트한다 다이어트한다 다이어트다 너 학교 안가? 동생들이 뭘 배우겠어? 야! 너 인생 멈출 일 있어? 우리 작은 천사 10분만 더 자 오빠 나 간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 어 갔다 와 근데 오빠 있잖아 나 그 10만원만 주면 안 돼? 나 일단 지금 시간 없으니까 계좌로 해서 빨리 보내줘 시부를 도움빵 사세요 얼마에요? 자 컷 안산다고 하셔야죠 다시 갈게요 레디 액션 도움빵 사세요 안사요 치 치요? 우리나라 김치요 쌍 육숭숭 다이어트 1만원 1만원 2만원 유아 2만, 2만 534개 영상에 달린 댓글 글자 수 2만 534개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내가 잘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지 엄마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엄마 눈에는 다 예쁘고 잘생긴 우리들이지만 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뭐야 어우 친구 뭐 먹고 싶어? 소고기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썸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카톡을 알려주세요 보통 썸을 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밤에 연락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확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벽 3, 4시쯤에 자니 자라보네 잘자라고 보내면 이제 그 다음날에 썸녀분께서 되게 박력있고 이 남자 멋있다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웃음킹 앤트낭 오늘은 말이요 착시현상 테스트요 저 가운데 빨간 점 있죠? 집중해서 보고 있어봐요 이제 흑백 사진으로 바뀔 거요 바뀌었죠? 아 뭐야 이렇게 맛없는 걸 나만 알았다고? 먼저 컵에 얼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 다음 아침 햇살을 컵에 절반까지 부어주고 솔의 눈으로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한 번만 요스 베이비 루프 두부 부침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카르보 불닭볶음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 그래 안에 들어와 이번에 진짜 가자 파리 사라 파일 사라 아 아 랜덤 음료수 사과 먹기 네 날을 안 먹기 바로 만들어 볼게요 바로 만들어볼게요 좋은 랜덤 음료수 랜덤 음료수 칵테일 완성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하려고? оз으 이잉 됐고 시간 없어 아무 말도 안했구만